아 안녕하세요. 아 춥다. 오늘은 초콜릿을 만들러 갑니다. 친구가 매년 초콜릿 발렌타인데이만 되면 초콜릿을 만들었거든요. 그냥 노는 거죠. 놀고 같이 만들고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가는 거고요. 아침에 영화를 혼자 보고 가려고 합니다. 아 어제 오늘 너무 추워요. 오늘의 패션은 따뜻한 게 최고다. 후드에다가 레깅스에다가 새로 산 신발. 정말 재밌었어요. 지참이 잘생겼더라고요. 죽으면서 정보를 가진 자들이 저렇게 활용을 하는 게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. 인공지능이라든가 IoT 이런 게 되게 위험하거든요. 이 앞뒤지. 똥. 내 똥. 얘 뭐 들었는데? 끝인데? 뭐야? 진짜 똥이야? 똥이기만 한 거야? 응. 맛있겠다. 넌 고기 쩝쩝쩝쩝야? 밥 먹었어 이성아. 만두가 횡령하는 것 같은. 맞아. 들어갈 수 없어? 어. 너 지금 다이어트를 고르는 거지? 난 뭔가 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뭔가 하고 있는데. 하고 있지마 하고 있지 않아. 하고 있지 않았다. 이거 맛있겠다. 잘 나오네. 다이어트. 이거 왔다. 화자. 다이어트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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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냠. 내가 먹게 되면. 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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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니 이게 근데 더 많아가지고 이거 안찍었다 이렇게 이렇게 안 넣어? 잘 도네 잘 도시기고 넣어준다 코팅을 했더니 포닝듀라는 느낌은 뭘까 무슨 나는 전부 치는지 해가지고 거기다 이거 돌려줄까 종이? 맞아 쟤 하나 빨리 꽂아줘 빨리 이렇게 돌려 으악 완전 이뻤네 개참사 완전 이뻤네 개참사 완전 이뻤네 개참사 노래 최고의 대참사 합쳐서 합쳐서 최고 대참사 달달한 노래 찾아볼까? 제목이 카드캣터치인데 진짠가? 헐 진짜네? 많은 날씨 점점 나아진다 그치 점점 나아지지 근데 아보카도가 근데 아보카도가 처음에 1.5번 센터치 중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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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흡수 어떤 건데? 태국은 되지 않을까? 되게 괜찮은데 멸망 네 멸망 진짜 대박이다 그럼 일단 얘를 치우고 파이팅부터 치우자 그래 몰라 그냥 막 대코인지 뭔지 모르겠어 여기 성화이 타워에서 동양상을 촬영하려고 했었다 절질많아 내가 거기서 고지를 짓겠어 안 돌면 덩어리로 나와. 이렇게. 왜? 조금만 있다가 키가 나나? 되게 애매해. 덜기도 애매하고 안 덜기도 애매해. 그러면 동양인들은 피해주거나 숙이거나 그런다? 내가 찍으면서 만든다 어떤 금발언니가 마지막? 마지막? 안 떨어져. 화이트가 부족해. 응. 니크 얼마나 남았어? 일부러 이렇게 만들 것 같아. 얘는 좀. 이건 그냥 초콜릿인거지? 여기 그냥 초콜릿. 이건 뭐야 그러면? 아 진짜? 아 진짜? 소연아 이거 무슨 맛이지? 와인이었나? 기억 안 나. 얘네? 기억 안 나. 얘네? 기억 안 나. 엄마! 엄마 미안해. 엄마 미안해. 엄마 미안해. 뭐들이 뭐 먹고 싶다고 하셨는데? 그런 거 말 안 했지? 괜찮은 건 너희가 빨리 가져. 바닐라 맘 마지펜. 피스타치오 마지펜. 흰색끼리 먹자 나도 나와 이게 좀 넣어야 돼? 내가 뭐 있더라? 또? 먹어볼까? 네 안은 못해 가도의 시간 2층으로 싸웠어? 맛있다 아 뜨거워! 뭐? 뜨거워가지고 뜨거워 주야 너 그냥 퇴사하래 왜? 목표에 도달했을 때 돌아서지 마라 활활 타오르는 불을 뚫고 천리마가 뛰쳐나온다 용의 피를 물려받아 태어난 천리마는 용아 피는아 비난해놓으시지 하루에 천리를 달릴 수 있대 살면서 운임을 다해야 하는 순간은 자주 오지 않는다 따라서 기회가 왔을 때는 마지막까지 전력질주를 해야만 한다